제가 모두의 마블은 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건 합니다 개인적으로 재미가 있더라구요 억수로 단순해 그리고 이 기능 반복도 모두의 마블과는 틀리게 천지만별입니다 천지에요 정말 어이없게 이긴 적이 있어서 정말 말도 안되게 진짜 어제 어이없게 이긴 적이 있어갖고 깜짝 놀랐지 뭔가 싶어서 10연승하면은 12만원 준다메 뭐 재미삼아 해봅시다 아유아유아유아유 갑시다 아유 그러하다 어 레벨 5입니다 어 그냥 쫄앱입니다 그러하다 갑시다 일단 가볍게 뭔 게임인지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게 뭔 게임인데 도대체 이게 뭔 게임인데 뭔데 뭐냐 모두의 마블 보다 더 낫다고 bj허설하는가 에 대해서 얘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caks 팍시다 10연승하면은 뭐 돈 준다했네 ㅎㅎㅎ 뭔가 싶던데 그거 진짜 아니 이거는 10연승하면 누구든지 몇 명이든지 헐 돈 주겠대 어 정말 뭐은 뭔가 싶은 뭐 그런 정책입니다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 혼자 어제 뭐냐 방송 안할때 테스트를 해봤는데 개인적으로 재밌더라고 뭐냐 일단 돈의 규모는 말도 안되게 큽니다 모바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인수가 있긴 한데 인수권이란게 없으면 인수 자체가 안되요 심지어 건물건설하는데 돈이 들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먼저 먹은놈이 장땡인거야 자 시작해보자고 자 그 땅에 먼저 뛰어간 놈이 장땡인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게임의 규칙은 아주 간단합니다 건물건설할래 돈이 들지 않아요 그냥가서 먹으면 지가 왕인거에요 자 합시다 맵도 억수로 한눈에 딱 들어오게 뭔가 억수로 찬 얼마나 훌륭한가 개인적으로 제가 새 게임이 나오면은 그 게임마다 칭찬을 하고 시작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게임은 재밌었어 그리고 만들어진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현질과 무현질의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노래가 좋잖아 여기서 재밌는거는 카드게임을 섞었다는거야 예를들어서 더블을 합니다 그럼 더블이 나와요 이거 완전 사기잖아 개인적으로 모마보다는 뭔가 특이해 어쨌든가 어쨌든가 어르치 벗검 1억 5천만원 주네요 실제로도 맞으면 얼마나 좋을까 자 미니게임도 또박이야 미니게임도 뭐냐 그 사람 혼자서 하는게 아니야 우리가 결정하는거야 음 이 사람은 실버각이다 그렇지 니로마테선 니로마테선 호구의 냄새가 난다 자 자자자자자자 시작하자고 내가 빙다리 핫바지로 보이냐 하하 자자자자자자 고객님들 골드 실버 음 실버각이다 그렇지 이놈 이놈 둘에게 호구 냄새가 난다 뭔가 판이 좋군 잘 터진다 내가 바로 대구 빙다리 핫바지 어 약선생이요 아시겠 내가 대구의 약쟁이여 내가 대구의 약쟁이여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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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만 걸려 있다면야 뭐든지 11 11 뭔가 마작하는 느낌도 나 개인적으로 일단은 자 인수불가 카드 써놓고 사기지 이거 자 넌 나를 인수할 수 없다 돌린다 하하 하하 요건 이제 제껍니다 요건 이제 제껍니다 요건 이제 제껍니다 보자 현재 땅이 333 다 똑같이 가지고 있네 자 그러면은 빠르게 가자 3 아하 왜 왜 에이 와 인수권 가져갔어 하하 어 반격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한다 아하 그리고 더빙 오글오글 놀아줄 시간 따윈 고 자자자자자자 주사위 굴러갑니다 주사위 굴러갑니다 주사위 굴러갑니다 빰 더 콜롬은 이제 제껍니다 심지어 이게 건물 업그레이드는 한바퀴 돌때마다 자동 업그레이드는 다 돼요 어마어마한거지 개인적으로 참 대단한 게임이야 아주 신기한 게임이야 제가 진짜 재미있게 게 뭐냐면 미니게임으로 나중에 가면은 64배 128배 되거든요 그거 딱 땡기면은 적을 파산시킬수있어 저 미니게임으로 야 다른 놈들은 다 인수권 들고 왔는데 나는 뭐냐 살짝쿠 자 배팅합니다 넌 여기에 걸릴것이요 오늘 밀어넣는다 진짜 12만원치 템주나요? 12만원하고 아니니까 12만원치 템이나 아니면은 실제돈 현금 12만원을 준대 12연승을 하면 저 아직까지 받았나 안받았나 모르겠어요 자자자 보자보자보자보자 자 펴 올려봐 자 이번에는 강이다아아아 크랙셀 이게 바로 뭐냐 대구 약쟁이여 홍후의 냄새가 나는구만 나는 강원랜드를 가야돼 저렇지 자 도미네이션즈를 공격할 군작은 벌로왔습니다 따보이 로마 가져갑니다 반격할까? 아니아니 아직까지 기다려 서울 가져갑니다잉 야 서울 훌륭하네 아주 훌륭해 안녕 지금 몇원승 하셨어요 시작한지 이제 시작했어요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허헝 야 야들은 11억 미친거 아니야? 야 미친 지금 잘못 밟으면 골로간다 지금부터 반격을 시작한다 야아 바이브 아잠마 이거 인수권 없는데 돌아버리겠구마이 아니 괜찮아 아직 1등이야 어 랜덤 마크 어 자동 랜덤 마크잼 예 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 흐헝 這個 저세ot 아우 감사합니다 어 마침 적절한개 나왔군 일단 앞에는 이것만 안걸리면은 어 문제안 돼 행운로드로 빠지면 그냥 난리라는거구 짖 아 정말 행운로드로 빠져네 야 야 나 여유 새하 nord 야 나 여기 걸리면 파산한다 걸리면 안된다잉 정신 빠짝 차려 어 뭐야 이런 미친 어어어우 하지만 노파산 그렇지 파산했기 때문에 임수 따위 할 수 없다 자 갑니다 주사에 돌아갑니다 빠밤 미친 아니 11호한테 어떻게 돌아버리겠구만 빵 자 한놈 보냈고 자 한놈 골로 보냈고 갑시다 계속 가봅시다 자 지금은 돈 내고 나가야돼 천만원 그게 뭔 대수냐 하나 보냈고 황금 소화제이 아이구야 포기해라 끝났다 좋아좋아좋아좋아좋아 그렇지 황금 황금 날뛰기 시작한다 야 여기 먹으면 끝이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2억 있으신가 계시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이 가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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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져가도 돼 야 잠만잠만 오우 mü 씨컵했다 하히 힘 감옥순양고행금 78 icularly 님 크리티컬은 여기다 그런데 여터집 넌 그냥 가는거야 크아 부동산 강탈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쓸데는 없어요 뭐야 자 가자압 저기 먹으라 황 프라이!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 어?뭐야? 이런 샤옹쉐기가 안되겠구만! 자아...니 부동산 가지고 간다 그래 니 부동산 가지고 가겠다 자 요거 가지고 간다잉? 같은데 에.. 붙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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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어라äd hero 함 이제 카이 GG 로 로 로 로 로 로 로 그렇지용 이런 아까 여기 인수한대잖아 빌어먹을? 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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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쿵가자 살짝쿵 아이고 별풍선 한교로 314번째 가입 감사합니다 자 배울 갑니다 배울을 올려라 야 미친 여글림 34억이야 야 대이생 한방에 간다 널 그냥 한방에 보내주마 자 살짝쿵갑시다 살짝 제발 아 뭐야 이거 아 4억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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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봐라 여기 가라 야 4억 줘 그냥 줘 필요없어 자 한방에 가자 45억이다 날 감당할 자신 있는가 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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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왜 왜 주사위를 세게 던지는건데 13 트리플 다시한번 생각해봐 잠만 17억 설마 17억을 걸리 아니야 아니야 17억은 아니야 일단 돈 가져오세요 일단 내 생일선물로 돈 갖다 바치세요 4700만원 무슨 생일 생일선물이 4700만원이야 이런 무슨 여 뭐냐 어느 부서 회식비같은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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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후돌린다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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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가자 각이다 너는 분명히 실버를 흘렸을 것이요 까찍 감사합니다 1억4천만원 감사합니다 잉 닝 그럴줄알았어 넌 나의 손바닥 안에 있다 7 아이고 감사합니다 감옥 자 이때까지 미니게임 사맞췄고요 손들어 임마 나 안나올건데 하이구야 감사합니다 얼마입니까 아 얼마 안되네 1억밖에 안되네 자 가자 아니 안나갈건데 아야 미친 왜 즉시 이런 미친 왜 내가 즉시 즉시 탈출 눌렀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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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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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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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거 미친 니가 이제 한방에 갈라고? 유 오우 씨 훌륭한 친구군 자 일일 나와라 일일 더블 가자 왜 미친 뭔데 이거 고유도시 카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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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님 갈때까지 갑시다잉? 내가 파산할수도 있어도 닐 조지고 간다 berg 야 이제 전막 쓸쓸하는데lights 터질토 안되냐? With 자 이건 내가 가져간다 벌려라 ep 혼 정 자 5톤 남았다 자 끝에 옷을 옷을 옷을놈 골라보 아 감옥 야 여기서 니가 감옥에 쳐놔면 어떡해요 야 안되잖아 이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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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자 고객님 띠나오세요 어 나온다 야 미친거 아니야 여기서 왜 띠나와 바본가 더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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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 4 5 4 5 4 5 4 5 4 5 걸리면 전마를 조질 수 있다 아 그래도 안되네 그렇죠 정말 인수하나 인수없지 야 인수꾼 없잖아 그렇지 인수꾼 없지 아니 아직 한번더 조져야돼 아니 아니 나 안나갈거라고 고객님 나 안나가요 그러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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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버리겠다잉 자아 한번 해보자 이거지 콜 야 이번에는 황금 Physics 빠빙 미친 오늘 신 늘렸다 다 맞춘다 손 드세요 3탄 남았어요 한번 니 대박 걸리면 끝이에요 그냥 하하 하하 내가 바로 타짜에여 크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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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ㅡ 아니 몰라 카지로가면 망할수도있어 자 한번가자잉? 가자잉? 더블 나오면 망한다잉? 오케오케오케오케 오케오케오케오케오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섯만원 나오면 된다 6만원 안나오면 모든게 해결돼 그렇지 얼마야? 3억 아 미치겠다 와아아아아아 씨 턴으로 끝났 뿐이야 검은진주 564개 미친 스킬카드 뭔데? 야 뭐야 이거 검은진주를 그냥 퍼주잖아 돌겠다 야 돌겠다 아니면 지른다나 아하 아 뭔데 이거 뭔데? 하이점프 야 쓸모없는것 루키로 내려갈까? 루키로 내려갈까? 아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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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필요있나? 계속 갑니다 인수.. 아 인수건 필요없어 그냥간다 야 무슨 검은진주를 560개를 주냐? 허 야 크 엄청 오래가서 그런가? 플레이신사 설정 어이구야 요번에는 저 저 또 말레이시아 친구가 하나 있네 한국친구 하나 말레이시아친구 하나 둘다 블랙 뭐냐 블랙 로즈인가? 로즈 블랙인가 몰라 자 돌려보자고 이번판 이겨야된다 돈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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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허 인수건하나 쟤가 이 초반에 그 뭐냐 건물 하나 받는거 빼고는 굳이 필요없던데 첫도시 어 첫도시 도쿄 떴네 자 가보자고 저친구 저거 첫도시 도쿄 떴구만 어 노래가 지금 잔잔해졌어 아까 극한까지 갔다가 다시 잔잔해졌어 좋아좋아 재길 차원이도 와 야 사기인데 저거는? 야 미친 사기잖아 저거는 헐 저분 또 탓자신가 혹시? 사기인데? 뭔 처음부터 뭐냐 4성 꼽아놓고 시작하냐 4성 꼽아놓고 0x2 자 시린이 가져가고 그 다음에 한 8위쯤 가져가자 8위 8 10이네 런던이네 오케이 야 전마도 지금 슬슬 냄새가 나 일단 런던을 지켜야겠다 차원이동 8위 먹었어 와아 자 그러면은 사건 조작 시작을 해서 런던 아닌 8위를 먹어야겠는데 4-4 오우 잠깐만 여기서 더블이 너무 많이 나온다? 자들 뭐지? 15네? 캐릭터 레벨이 뭐지 15나 돼 7 7 5 5 5 5 5 5 5 보자 일단은 더블 나올때까지 지금 뭐냐 차원이동 좀 아껴놓을까? 페이스트 자동 뭐가 좀 있어 근데 저거 뭐가 있거든 저런 저런 거는 뭐가 좀 있어 국세청 오케이 그렇지 그래 세금이 있네 자 국세청에 1154만원 트리플 세개 갑니다 11 트리플 야 그냥 했으면 삼삼더블로 하는데 아이고 런던 인수하나 에이 하지마라 말라고 지금 손해잖아 잘 생각해 그렇지 하면 안돼 그런거 하는거 아니야 흐흐흐흐흐흨 가즈아 8 아이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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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다음 턴에 저게 사건 조작 시작해서 저기 잠가야겠다 음하하 뉴스에 나왔어 또 뉴스에 나오셨습니까 또 뭐 또 뉴스에 나오셨습니까 범죄와 전쟁 뭐 그런거 아니지 아유야 뭐야 이거 아 5초 출연이에요 대단하구만 뭐 9시 뉴스입니까 또 이번에 어느 뉴스야 인터넷 뉴스야 9시 뉴스야 뭐냐 공중파에 나와야 되는 거야 공중파에 저 양반 또 포로셋 끌고 뭐냐 범인 잡았겠지 뭐 간단한 거 아니야 매일 하던 일 아니야 우리가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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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오글오글 사회에 불만이네 야 도발이 왜 사회에 불만이니지 일쑤 오늘 나왔소 그러니까 어디서 나왔다는 거요 대체 장르가 다양하잖아 뉴스에도 뭐 9시 뉴스 뭐 만찬소 자 일단은 사건 조작 시작해서 저기 장가라 4톤 동안 저 인수를 못해 자 그리고 돌려 도엘로도 가자 그렇지 그렇지 감사합니다 자 3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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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주 훌륭해 아주 훌륭해 얼마나 멋진가 9시에요 멋있구만 저의 젠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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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틀 뭐야 그거 도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아이고 뜨블이네 아이 감사합니다 미리 잘 자가 났네 가져오세요 그럼 나중에 보도록 할게요 밥 시우스에 나왔다니 한번 봐야지 아 쟤네 시스로 크앙 일단 애들좀 잡고 생각합시다잉 애들좀 잡고 맛있고 멋지게 애들좀 잡아먹고 생각좀 할게요잉 감옥 들어가셨네 무슨 죄를 지으셨길래 갑니다 자 스타트로 달리자 오 뭐야 일단은 5배 올리고 파랑거가 5배 올리고 이거하면 12만원준대요 12연승하면 12연승인가 12연승인가 하면은 10만원준대 크으으으으으으. 미쳤어 뭔 다 탓자들만 모여있냐 여긴 뭔 더블이 장난삼아 던져그냥 아따 ot 이친구들 아주 그냥 보통 타짜가 아니구만 그냥 재밀삼아 더블을 던지느구만 rap니 라스베가ost에서 가보시는건 그려볼까에욤 가가씨 이거 돌리고 있는거 아니야? 어 그래가씨 전재산 탕진하거나 대박나가 다시 돌아오는거 아니야? 어 알았어 회사운용자 부하 주작중이라니 양반아 주작중이라니 뭔소리라는거야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 뭐냐 여긴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사기를 쳐보는것이 내가와 사기를 칩니까 청자끼리 조작 어허허 스읍 그것도.. 그것도 괜찮.. 조작하면 안돼 조작하면 안돼 조작하면 그니까 이게 조작이 안돼 이 게임이 청자하고 같은 티월를 먹을 수 있는데 조작이 안돼 개인전에서 친구 불러서 하면 조작이지 그때부터는 꿀잼이지 하지만 그게 안되더라구요 개인전에는 친축어머니에 친구 초대가 없어 빠다아 아이 돈 잘 뜯었다 훌륭해 다이어트 자 모두의 행운 자.. 돌립시다 여기는 제가 들고갑니다 빠방 크.. 내가 못들고왔어 미치겠네 와 빨갱이가 들고하는데 자 시작해보자 자 놀아보자고 자 갑니다 금이다 짠 붙어라 아 괜찮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천만 얻었어 일단 이거를 한 다음에 생각을 좀 해볼거에요 이거 갖고 뭐냐 몇연승 한 다음에 생각을 해볼겁니다 1연승도 못했기때문에 아까 2연승 깨졌기때문에 일단 쭉 한번 달려봐야되지않을까 아이 감사합니다 야 막준다 돈을 아주 그냥 막 쏟아주는구나 땡사네 오 W야 오 12만원 뭐야 어떤사람 12만원 받았어 야 12만원 엄청난데 12만원 아니 어떤사람 12만원 받았대 자 1등 감사합니다 자 차원이동 들어가서 여행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이동 아 송아지 야 미친 여기서 송아지가 터지냐 끝내주는구만 자 업그레이드 컴플릿 야 여기서 송아지가 막 터지네 멋있다 벌써 여기 걸리면은 32억이야 파산나 한번에 한번에 모기고무고 다 날라가 32억 떴다 32억 손들어 끝났어 그냥 저기 터지는순간 어 넌 끝나는거야 그냥 헉 진문소고무고 그냥 다 날아가는거야 좋았어 계속 가보자구요 도시 정보 행운로드 와 부럽네 멋있다 아이 사라니 불사라니 1 2 3 4 사라니 아주 훌륭한 훌륭한 운이군 자 간다 멀리멀리 가자 오 더블 인수권이 없어 일단 3천만원 주고 퍼라 아니면 감옥 아 왜 이때 인수권만 있어서도 저 런던을 씹어먹었을텐데 어우 쒸야 잠만 저 뭐야 이십오 미친 저 해국탄은 뭐야 도대체 아 11걸렸으면 아침에 내한지 들어온 돈이 아니구나 자 달리자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칸 여덟칸 나오면은 박수쳐줄게 8 8 8 8 8 8 8 8 괜찮아괜찮아괜찮아 아이고 감사합니다아 야 파산해도 되는데 전원 지성 또 안됨 안됨 내메 이십 이 이 이십 이 액 이